Q. 성인의 모습? 제일 기본적인 것은 가역을 했으니까 고등학생을, 청소년 역할을 찾아서 역할을 하고 치다가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기본적인 가역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들이 봤을 때 아 얘는 이제 성인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때 계속 저를 보고 제가 커가는 걸 봐가면서 저를 이제 아니까 알아서 이제 성인을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